더크로안의 에이스는 임지민입니다. 임지민입니다. 렛츠고! 자! 뭐야, 뭐야, 뭐야! 표정! 뭐야, 뭐야! 진짜 나오네. 뱃물이 나온다. 아니, 벌써부터 몸이... 장난 아니시는데... 안쪽 가슴이 너무 좋으신데... 그러니까, 벤치 100은 그냥 치겠는데요? 가슴에 빛이 나는데? 근육 빵빵 찐... 임지민 씨? 지민이가 원래 무용을 전공했어요. 조키지컬에? 더크로안의 첫 번째 무대 에이스를 제가 하다 보니까 저의 무용의 춤선과 강력한 댄싱을 섞어서 야생미를 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무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들어올게요. 저거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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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뭐야, 저게? 용관에! 꽃인 것 같아. 아, 꽃! 성공! 안 sunshine嗎? 로도트 킹덤 우승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와우! 오오! να이스! 오 마이 갓. Alm euequilibrio! 왔다 왔다! происходит. 모실 거예요! 말Bye! 뭐가 있으신데? 모래시기, 모래시기. 로드투킹덤 에이스 오브 에이스 부재에 임지민이라는 단어가 잘 어울리는 무대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제발 벗었다. 반칙 반칙. 진짜 까부죠. 제발. 주인공. 주인공. 아아. 아. 아아. 아.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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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좋아 ensed唱 와우 와우 와우